꼭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유언처럼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참 옛날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참 하나밖에 없는 조국 어머니의 몸처럼 어디를 찔러도 아프고 내 몸이 아프고 아직도 통일이 안 됐습니다 일제시대의 신문위에 그 한 매친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일본만 망하면 나는 나의 가족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축하의 행렬을 앞장을 서겠다고 한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한 매친 기도였고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왔지만 민족은 옛날보다 더 상처가 깊습니다 남쪽에는 이념의 갈등이 심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들 좌우로 갈라지고 여야로 갈라지고 계급과 계급이 서로 싸우고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은 너무도 깊고 넘어야 될 산은 너무도 높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이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만 명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먼 곳에서 배를 타고 배행기를 타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 하나 우리 한국 땅에는 제주도 외에는 이런 데는 처음 봤어요 너무도 좋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 같은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시대를 풍미했던 커다란 태풍같이 휩쓸었던 운동마다 휘날리는 깃발처럼 구호가 있었습니다 아령 나폴레오는 유럽의 통일 유럽의 통합이라는 그 깃발 칼막스의 자본론 공산주의가 지구 땅을 3분의 1을 점령했던 그 바람은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런 구호가 굉장히 큰 운동체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CCC는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민족을 완전 보금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구호가 있었는데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80년 대회 때는 여기 나는 찾았네 이것이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 인터넷은 광속의 속도로 그 실시간으로 영상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나는 그 컴맹이라 잘 모르는데요 무서운 유력을 가졌습니다 요새 촛불 시위가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사이버 포터 인터넷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는 신문에 보니까 일주일 안에 130만 명이 회원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걸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들마다 또 그런 게 있고요 한 8천 개의 인터넷이 있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 ccc에서 물론 ccc도 있어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사명이 있습니다 20% 예수 믿고 80%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한국 민족 한번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북한에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예수님 손에 주여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시니까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날 갑자기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때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우리 동족입니다 남한에 있는 80%도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뭉쳐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대학생이 동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생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서 받았는데 그 권세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과 기도로 여수와 갈렙처럼 다 죽는다고 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의 빵을 먹고 구름기동 불기동의 인도함을 받고 기적의 강을 건너고 이랬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이유는 두 사람 외에는 광야의 집을 나온 사람 가운데 가난 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 여수와 갈렙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세계 성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삼고 하나님을 민족의 하나님으로 삼고 신구약 성경을 우리 민족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기적 같은 지구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민족 하나밖에 없는 예수 민족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유언처럼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112 기도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의 불이 까져버려요 운동체가 연결이 안 되어요 아마스타인의 시 가운데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닌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되는 것처럼 대학생이 몇만 명이 개인개인이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빛과 소금 될 수 있지만 교회가 잘못하고 한국 민족이 결정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태양광 예내루기가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태양 예내루기가 지국에 쏟아지는 그것이 지구상의 원자발전소까지 모든 에네루기를 합한 것보다도 1만 배가 많다 합니다 그러나 그건 프리즘을 통해서 직광기를 통해서 초점화시키는 그래야 그것이 에네루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수가 예수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멜리라고 합해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략적인 하나가 돼야 됩니다 폭발 직전까지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11이 뭐냐 아는 분들은 아는데요 잘 모를 거예요 111은 매일 1시에 1분씩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길을 가다가도 합니다 밥 먹다가도 합니다 소리를 안 내도 됩니다 혼자도 됩니다 어디서든지 됩니다 이 수가 100만 명으로 모여지면 예수혁명이 이루고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기도를 지금은 여의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한국 역사상 최대의 인파를 저희가 모여서 했습니다 뭐 저 끝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80년 대회나 엑스플로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온 여러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전부 일일 하루에 1분이에요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소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인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학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퍼스널한 소원이 있습니다 1분 동안 하나님과 늘 하던 기도를 첫째는 하고요 1일 기도 그리고 민족의 보금화를 위해서 북한과 남한 전부 앞에서 보금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성교까지 포함해서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힘이 모든 교인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가 되도록 하나예요 하나 하나가 무엇으로 이슬람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느냐 하면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위해서 메카를 아무것도 없어요 저래요 저래는 거 1분 우리는 훨씬 쉬워요 하루에 1분 한 번 길을 가다가도 어린아이도 하고 예수님 당시 300년 동안은 익디스라고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헬란말 머리끌자가 익디스예요 그것 가지고 땅에다도 그리고 아이디를 삼았어요 그런 CEC에서 그것을 퍼뜨려 가지고 인터넷 포터 사이트를 사이버로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 보금화가 됩니다 한국 교회는 개교회는 힘이 있는데 뭉치는 힘이 없어요 민족이 그래요 뭉치지 않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전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씨앗이 되는데요 제가 5분 지났는지 모르겠어 용서하십시오 이제 모르겠어 제가요 금식기도 때 6500명의 학생들에게 1시간씩 금식기도 때 여기 이메일을 보내든지 전자메시지를 보내면 해답을 해 주시오 두 번을 편지를 썼는데 김정식 목사람이 얘기 들으니까 100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약속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절대로 지켜주세요 반드시 일일이 기도하겠다 그 다음에 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하나는 한 사람의 안 믿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세요 한 사람 단 한 사람 물론 여러분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중보 기도를 한 사람 대통령을 위해서도 하고 매일 바꿔도 돼요 여러분의 아는 목사님을 또 간사님을 위해서도 하고 하루에 한 사람씩 이름을 들면서 한 사람을 위하여 그러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퍼질 때까지 해요 그리고 놈을 욕하고 전쟁하고 모르는 데서 새총 쏘고 그런 짓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전도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목적이에요 기도의 촛불을 모아서 용각론을 만들어라 성령의 용각론을 만들어라 지금은 교인들이 모이질 않아요 개교회는 모이는데 전체는 안 모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만 하고 그만둘게 일일이 기도에 다 참석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다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 포토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게요 그리고 다 알려줄 테니까 인터넷은 그 일일일은 온 교회가 다 할 때까지 어린아이가 다 할 때까지 우리가 테레비에서도 스팟을 할 거예요 라디오에서도 할 거예요 신문에서도 할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물고기 심벌처럼 희날 일은 깃발처럼 하나의 아이디 김중궁 코드라고 해도 돼요 거의 코드예요 111이에요 111이에요 인터넷 포토 사이트가 111이에요 누가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말로 하고 복을 못 전하고 그런데 한 시에 100만 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38선이 꽝 하고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데요 이 악마들이 각양각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20만 명이 인터넷으로 공격을 한다는데 기독교는 방어가 없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서리바람 어느 날 타리 때가 모기 때가 그렇게 괴롭히다가 오늘 아침에 싹 없어졌어요 왜? 서리바람이 내렸어요 일본이 그렇게 1억 명이 옥시한다고 하다가 원자탄 두 개를 미국에게 면들게 해가지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떠들으니까 그 다음날 며칠 안 돼서 천황이 황복을 해버렸어요 세계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해요 이제 기적이 일어날 텐데요 기도가 모아져야 돼요 모아진 기도라야 되아요 혼자 골방에 항상 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111이에요 111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들고 111 111 111 그것이 모세의 집행이에요 간단해요 네 지팡이를 사용해라 111 사용해라 예수 믿는 사람 어린이까지 다 해라 그건 네 판에 안 가려져요 틀림없이 통일이 되어요 하나 가지고 간단한 것 가지고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멘을 다섯 번 해요 다섯 번은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내가 만났을 때 지방에 가서도 물어볼 테니까 꼭 하세요 기도와 환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조지 뮬러는요 52년 만에 한 사람이 구원이 되었어요 52년 동안 기도했어요 다섯 사람인데 다 하고 한 사람은 죽은 후에 이 중보 기도하면 꼭 그대로 되아요 그러니까 111이 무엇인지 알았지요? 네 그러면 111을 세 번 합시다 111 111 111 111 내가 누가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이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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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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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